밴 선수는 적을 죽이려고 하고 성향이 좀 달라요. 밴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자기들이고 제로는 팀한테 맞춰주는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하자면 보통 해주고 그런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롤드컵 결승 간지 꽤 오래되긴 했는데도 경험이 한 번 있긴 하잖아요. 그것 때문에 다른 팀원들보다는 제가 오히려 큰 무대는 한 번 익숙하니까 이 익숙한 경험에 대해서 뭔가 말해주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뭔가 말해준 건 없어요.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제로 성격이 좀 이상해서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렇게도 하고 멘탈도 안 좋아서 게임을 자기 만드는 안 되면 게임을 이상하게 합니다. 남동현 선수가 좀 더 라인전이나 한타 때나 공격적이라고 생각해서 라인전을 보면 남동현 선수가 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한타 때는 제가 좀 더 원뒤를 잘 지키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방어적으로 해서 잤나 이런 걸... 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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